네. 주가 상승 총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창윤 한국의결권대행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트렌드를 예의해 주셔야 될까요? 오늘 애플카의 안 좋은 악재 때문에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애플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굳이 애플이 아니라도 아마 애플 외에도 다국적 하이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그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굳이 오늘은 애플카 이슈 때문에 관련 전기차나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오늘 급하락세지만 제가 보는 제 예상이 맞다면 이게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봐집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이번 어차피 애플카 맨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1월 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 2주 사이에 기아차로 굉장히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어차피 시장이 지금 전기차 관련 시장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장 과정에 있다면 애플 이슈는 제가 보는 중장기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일이 이런 애플 관련 보도가 한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애플카가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거의 4년, 5년이 남았는데 그 과정 속에 저는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곧바로 탄탄하게 애플카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는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세대, 신개념, 전기차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현대차그룹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대 기아차그룹 입장에서는 애플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어차피 아쉬운 건 애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고 현대차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현대차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현대그룹주, 현대차그룹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동차 업황이 여러분들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16년, 17년도부터입니다. 현대차의 연도비의 실적을 보시면 성장이 정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하락기가 2016년, 17년도부터 업황 하락기가 시작되었고 업황의 바닥이 공교롭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업황 바닥이 저는 나온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는 업황 회복기, 업황 사이클 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주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미래차라는 거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친환경차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친환경차가 이제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그 스몰캡들이 있잖아요. 좀 어떤 기업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좀 이렇게 총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관련해서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중소형 2차전지 소재주들 우리가 뭐 전기차 관련해서 먼저 선발주자 계획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차, 전장차 이런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또 한 번 또 상승을 이끌었고요. 최근에 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차량 경량화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는 모멘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가 필수거든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중에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기차에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강철과 같은 그런 외관이나 그리고 강도를 주지만은 실제로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에 탑재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게 하이퍼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하이퍼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전기차에는 많이 좀 내연기관차하고 바뀌어져가지고 많이 좀 탑재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 시대의 핵심 소재로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보면은 우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가 우리 코어롱 플라스틱 그리고 뭐 현대 EP도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내연기관차 쪽에 현대차의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세거든요. 물론 오늘은 좀 동반적으로 급락세지만 성우 하이텍이나 화신 그리고 평화전공 이런 관련주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완전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는 아마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아마 후발주작격으로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은 앞으로 굳이 미국의 조지아주 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앞으로는 차량 경량화 관련 부품들이 계속해서 나갈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업황 둔화기로 인해가지고 현대차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실적이 둔화하기에 있어서는 업황 하락기에서는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업황이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많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량 경량화 시장 성장의 수혜주를 잠시 후에 듣기로 하겠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근처에 생산소비를 갖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앞서도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기아차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차량 기아차 애플카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애플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국적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든 전기차든 이런 기업들은 같이 현대차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카의 그런 악재가 저는 어차피 시장에서 나올 그런 악재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차량 경량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경량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 주 중에서 현재 가장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차량 경량화 관련 주들도 전기차 배터리 주가 아니라도 차량 경량화 관련 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나마 좀 가격 부담이 적고 추후에 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소형주 중에 하나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인데 이 종목 하나의 딱 단점만 빼면 다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요. 이 종목은 박리다매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억 수준인데 연 매출 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주로 보면 연 매출 규모에서 시가총액이 주로 아무리 작아도 10% 이상은 되는데 이 종목은 거의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나 외형에 비해가지고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박리다매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 좌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신제품들이 마진이 좀 높거든요. 이런 박리다매 기업들은 조금만 납품사에 현대기아차에 조금만 마진을 조금만 높이면 엄청나게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에코플라스틱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업황 하락기에서는 이런 종목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제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되고 업황 회복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차익금 부담이 적어요. 어차피 업황 회복기에 실적이 좋아지면 차익금을 다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업황 회복기에 있다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지만 오히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소용주지만 여러분께 미리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재료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미래차와 관련해서 산잡으로부터 기업 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 재평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SUV 차량 하면 그 뒷편에 보면 도어가 뒷문이 있지 않습니까? 테일 게이트라고 합니다. SUV 차량 같은 게 테일 게이트. 요즘에 SUV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뒷문이 전자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에는 철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철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SUV 차량 특히 부품 경량화 관련해서는 아마 이쪽으로 현대기아차에 집중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런 신제품들이 납품되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조금 박리담에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낮았지만 이런 신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종목은 많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 5천원 선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애플카 악재만 좀 극복하고 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한 3천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를 3천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격은 1,9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량 경량화 시장 성장의 수혜주 에코플라스틱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천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윤 한국의결권 대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